와 괴벌 소인데? 하아... 너무 어렵고 그녀의 집으로 간다 그녀요? 그녀의 집으로 간다 오랫동안 만나질 수 없었던 그녀 간다! 어... 두 파티?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저 페카도 진짜 아 여기 델파트는 진짜 못 사거든요 거기 핫스톤임? 베그 아님? 그 거기 베그 못해도 이길 수 있음 두 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소리가 두 개밖에 안 들림 에미사 나왔는데? 아이언사이트 에미사 레다 데미사 레다 데미사 이쪽에 있네 제 쪽에 있어 누가 제사인? 확킬다 이 녀석아 이얏! 뒤치다 이 녀석아 뒤치다 이 녀석아 종고의 힘이다 요 어리석은 영원들아 이... 너무 좋아요 오 여기 스커스 이번 판 레다... 레다 데미사 쓰는가? 오... 이... 이것도 나름대로의 맛이 있을 것 같은데? 레다 데미사 네 그게 잘못된 판단이란 걸 깨닫기에는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벨파트론의 패배자들한테 보급 좀 줘 아 너무 어 가죠 자 자 자 저거 가서 삼삼을 얻고 상대방이 뚝배기를 날린다 삼삼삼님꺼 부구모기 내꺼 오케이 오케이 구라다 이녀석아 아 아 아 네 야 야 야 야 야 야 개같아 오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모래에 잠겨있음 오 뭐야 여기 와 여기 개꿀자리 여기 벽들로 봐짐 님 님 여기 벽들로 봐짐 여기 벽돌자리인데 아 물론 벽돌로 쏠 수는 없지만 볼 수만 있는 자리 근데 여기서 언덕 위에 보는 거 진짜 엄청 큰데 뭐야 어 차 온다 어 뭐야 저격이다 이거 저격의 느낌이다 저격의 느낌이 살살 난다 흠 아 오케이 돌았어요 왼쪽으로 돌았어요 앞에 집 붙었어요 여기 노란핑 왼쪽으로 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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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착각이 안 나와 아 여기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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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어요 집 1차 집 나이스 뭐야 당신 뭐야 에헤 보물고블린인데 푸카 먹을게요 이 사람 찾고 갔어 어 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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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가자고 가자 삼삼삼삼 삼삼어짜 보그 떨어졌고 에너미 노트체크 어 어 에너미 어 에너미 있어 우리 배울이 없어가지고 괜찮을까 보급 뒤에 다른 데서 쏜다 오케이 기절 이렇게 한 대 보금보글해 보금보글해 한 대고 이렇게 AK 좀 잡아줘요 개피임 나 못 잡아 못 잡아? 아 너무낫다 너무낫다 어 붙다가 죽으면 당신의 경고망동이야 내 타단이야 오케이 어 미친 오 슬픈탄 개잘 던지는데 또 던지는데 아하 나이스 어 그리고 300 350 350 350 아 아 아 나 지포스 익스프리언스 커졌어 기왕 누르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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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달렸어 제발 바로 빼요 이렇게 달렸음 엉 언덕이 왔다 확인 확인 130쪽 폭탄 던질라 그러는데 나한테 던지는데 어 연막인데 화염병 와 손잡이 없어서 샤넬 맞춰 어.. 한명 멀리 있어요 한명 멀리 있어요 붙고 있어요 한 명 붙고 있는데 멀리 있어 유통구냥 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일단은 아이언 사이트로 머리 하나 닦고 아.. 인트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약간 그 환호성이 없었거든요 원래 따고 오우오 μας 이런게 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않아야지 그.. 그...gg... 시작 오케이, 기절 어? 잠깐만 저거 지금 보급 떨어진거 아니에요? 140 어? 지금 떨어진거야 140 저거 아까 먹은거 아니잖아 아냐아냐 어그 어그 어어 맞짱 뜬다 델팡토론 앞쪽으로 가 안될듯 두명 타고 있네요 안될듯 아까비 참ق 오오 다른애도 있어 파워브리드 쪽에 잠깐만 순장기 키좀 넣을게요 순장기를 빼놔 가지고 너무어렵다 쓰나서는거 오 맞았다 아 이 정도 올려야 되구나 오케이 오 오 오 오 미친 아 잡았어 잡았어 보급 55 쟤들 자기장 아닌데 왜 안나오 엄청 먼지 335조 어디 바로 위에 안보여 도로쪽 아 보급 아 나 정말로 하는 줄 알았잖아 확실하게 말해 아 이 감탄사는 정확히 딱 보급을 본 감탄사였는데 근데 굳이 지금 보급 먹을 필요가 있음 있어 있어 아니 333에 난 이미 무기 다 오던데 칩패도도 안나오잖아 보급에서 어차피 아 칩패도 나오는데 칩패도가 나옴 모든 템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저거 먹으러 가면 내가 손해인데? 쳐맞을 확률이 높은데? 굳이 저거 먹으러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애 괜히 차 타고 갔다가 차 타이어 날아가면 손해거든요 지금 창고에 얘네가 차가 있나 모르겠는데 시멘트집이 있잖아 아 이건 창고에 있어 지금 이거 차 타이어 절대 날아가면 안되거든요 지금 시멘트집에 있다 시멘트집에서 떨어짐 어 내 뒤쪽으로 건넌다 누구 아까 있던데 나 아까 있던 돌 거기 붙었어요 한명 아 창고에 있는 애 모빙 저 차 탔어요 제가 저 어그로 끌면서 뒤로 돌게 자기장 와요 오실 수 있죠? 네 여기 있을텐데 사람 많아 지금 지금 자기장 밖에서 쏘는데 저 친구 바로 아랫집 네 그 집에서요 집에 두명 오 나 죽겠는데 제가 위에서 미니 쏘 제가 그 친구한테 따볼차고 시야학부 좀 합시다 타이어 나왔거든요 저 일단 집에 두명 있어요 여기 노란핑에 두명 있어요 수가요 완전 멀리 밀밭에서 날 쏴 주핑 아 밀밭 체크 누워있었어요? 아니요 저 저 아래에 있는 지금 노란핑에 들어서 누워있었어요? 누워있었어요? 집은 잘 모르겠어요 집은 잘 모르겠어요 있지 않을까? 오른쪽 언덕에는 한명이 있구요 아 그러면 그래도 세명 남았네 자리 개극혐인데 어 언덕 위에 있는 애가 너무 좋다 지금 어 1대 1대 1이다 설마 2대 1은 아니겠지 아 아 미친 왜 안맞았지? 제발 수리탄만 날리지 마라 제발 수리탄만 날리지 마라 자리 너무 극혐인데 음악 좀 쓸게 어 수리탄 아니지 제발 아 어 아 위치는 어디있는데 오른쪽 돌려있는 듯 아 그렇네 오케이 어 스크스카 이겼어 씨를 봐 으아아아아아 으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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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헤헤